서구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중장년층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. 서구 지역 내 50에서 65세 중장년 1인 가구는 모두 2만 5천 6백여 명입니다. 서구는 실태 조사를 통해 위험 가구를 단계별로 분류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 이 후 glor polishing 복지 서비스elujah 만드는 거를 사용하세요. 해별기 위해 중장년 공연이 필요합니다.